저번 타임에 이 빨간색 빨콤과 이 빨간색 아이엔맨 두가지 빨간 히어로 만나봤다면 오늘 만날 친구들은 짜잔 검은 친구들 아니 피부가 검다 이런걸 말하는게 아니고 옷이 검은거에요 왜하면 안돼요 그 중 먼저 얘는 닛귤이라는 사람 아마 어벤져스에서 대장역할 멤버들 모으는 그 역할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와라 카드빵 이것도 가득챘어 아마 이게 두뇌인가 두뇌쯤 되려나 그러네 두뇌 발차기 달리기 엽기 드는 근력 이런거구만 너무 이 두컨을 작게 해놨다 역시나 발판이 제일 커 얘도 이제 알지 망토라는거 부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밖에 안돼요 이건 머리까지 깨는데 저번에는 다리도 다 뜯어져서 나왔다 그러면 조립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손목이 잘 안들어갑니다 손목이 잘 안들어갑니다 양파를 교체해보면 그래도 잘 안들어갑니다 이게 손목이 잘 안들어갑니다 맘매 저파향은 아쉬운 점이 남아요 이상한 데서 빠지고 자 얘는 쟤는 망토 아 맞네 똑같은 망토네 어쨌든 어깨에다가 끼우고 다시 팔을 빼줘야되요 역시 순서대로 딱딱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건 목 목깃이 높아요 딱 지회사 만들었어요 얘는 좀 낮은데 얘는 높아 코트 입은 느낌 수사관장 느낌 그리고 총을 들었어요 또 독서지를 한번 찍고 그리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수사관장은 우리 강아지는 좀 타볼까 자 오우 너무 티가 안난다 검은색에 검은 망토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위기 메이커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는 SP가 좀 많이 약할 걸로 예상이 돼요 체력적으로 뭐냐 왜 아이언맨이 들어있냐 하여튼 이렇게 낚시도 랜덤인가봐요 파는 다 주네 얘는 이제 머리까지 껴서 나왔어 근데 머리가 안들어가 어 이야 머릿결 장난아이네 장난 아니다 팔 열심히 껴주고 손목은 그나마 잘 들어가고 자 총 앞에 소금기를 정착을 하고 있어요 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블랙 위도우 완성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위와 데스털맨을 타고 있는 유닉 퓨리 자 벌써 이렇게 둘둘 섞이니까 히어로 단지가 완성했어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스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건물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산이 부족해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편에 다른 친구들 마저 만나고 건물을 하나 할 땅을 해주던가 해볼게요 두 negro 로몬을